저희는 지금 대기실에 나와있습니다. 많은 가수분들께서 모니터 앞에 이렇게 자리잡고 계신데 과연은 왜 여기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러 가볼까요? 갑시다! 안녕! 안녕하세요! 와우! 저희가 왜 찾아왔냐면 여기 너무 많이 모으셔가지고 뭐 때문에 여기 계신지 이 다음 무대에 그 엄청난 뜨거운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 모두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와우! 그러면 효성씨의 다음 무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. 여자분들을 얼마든지 몇만여자보다 깨끗이 하냐 와우! 좋겠다! 네 그렇군요. 그러면 광희씨 다음 무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 지금 이제 나오시는 선배님께서는 굉장히 멋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멋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. 자 그럼 광희씨 잘하시는 그 김연아 한번 보여주십시오. 와우! 하하하하 자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무대 과연 어떤 분일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기 전에 이준씨의 개인기 한번 개가 인기가 있나요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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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갑자기 이준기시면 어떻게 하세요? 자 지민! 하하하하 요우! 네 그럼 빨리 다음 무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자 구미씨 빨리 합시다. 컴백! 레인!